이중근호입니다 이중근호는 루트 안에 루트가 이렇게 두 개가 겹쳐있는 경우를 이중근호라고 하죠 그럼 근호를 벗으려면 이 큰 루트 안에서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제곱식이란 a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 b제곱 2ab가 되는 꼴을 얘기하는 거죠 제곱제곱과 2ab가 있어야 되는데 2가 여기 있죠 2루트 6 그럼 루트 6이란 ab 둘을 곱한 거고 5는 제곱해서 더한 겁니다 그럼 루트 6은 루트 2와 루트 3이 곱해져 있는 거죠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되고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되니까 더했을 때 5 곱했을 때 6이 되도록 하는 이 두 숫자를 찾고 나면 5 더하기 2 루트 6은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의 제곱과도 같겠죠 제곱했을 때 2 3 더하면 5 2 루트 6 그래서 위식은 2식과 같게 되고 이때 루트를 벗게 되기 때문에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됩니다 그 상상 여기가 2여야 되고 앞에 숫자는 더한 숫자 뒤에 숫자는 곱한 숫자 더했을 때 5 곱했을 때 6이 되는 숫자를 찾아주면 되겠죠 앞에서 배웠던 것과 같이 8은 더해서 8이 되는 숫자 곱해서 15가 되는 숫자를 찾으면 되죠 더했을 때 8 곱했을 때 15가 되는 숫자는 3과 5입니다 그래서 루트 3 더하기 루트 5의 제곱이 되겠죠 전개해보면 3 더하기 5 더하기 2 루트 15 그리고 이 숫자 8 더하기 2 루트 15와 8 더하기 2 루트 15가 똑같죠 그래서 이 가로안 루트안이 이 식으로 바뀌게 되고 루트 3 더하기 5의 제곱 루트를 벗게 되니까 루트 3 더하기 루트 5가 되겠죠 루트 10 더하기 2 루트 21도 마찬가지겠죠 더했을 때 10이 되는 숫자 곱했을 때 20이 되는 숫자 곱했을 때 21이 되는 숫자 3과 7이겠죠 3과 7 그래서 10 더하기 2 루트 21이라는 것은 루트 3 더하기 루트 7의 제곱이었겠죠 전개해보면 3 7 더하기 10 2 루트 곱하면 21 2 루트 21 그래서 정답은 루트 3 더하기 루트 7이 됩니다 근데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겠죠 가운데가 마이너스다 그럼 루트 10 마이너스 2 루트 21인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더했을 때 10이 되는 두 숫자 곱했을 때 20이 되는 두 숫자 7과 3이죠 그럼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항상 앞에가 큰 숫자가 와야겠죠 전개해보면 7 더하기 3 마이너스 2 루트 21 10 마이너스 2 루트 21 위랑 같죠 근데 항상 앞에가 큰 게 와야 됩니다 앞에가 숫자가 커야지만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3이 음수가 되지 않죠 이렇게 나온 경우는 앞에는 루트를 벗을 수 있으니까 루트를 벗겨줘야겠죠 루트를 벗겨주고 여기 앞에 2가 없기 때문에 루트 24는 2 루트 6 2 루트 6으로 바꿔줘야겠죠 바꿔주면 더했을 때 5가 되고 곱했을 때 6이 되는 2 3이죠 2 3 루트 2 더하기 루트 3 5 6 6